왜 반대하지? 그냥 학교인데 왜, 왜 주민, 그렇지? 왜 반대를 하는 거지, 궁금해요. 글쎄,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지갑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시고. 네, 지갑 타락을 우려해서 저희는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갑 때문은 아니다. 장애인들이 뭔가 한 가지 뭔가 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 일반화 시키시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이게 잘못된 편견이 있으신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심지어 지난번에 9월 5일날 토론회 끝나고 제가 울면서 내려갔었는데 어떤 아버님이, 젊은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저는 지금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비장애인 아버지구나. 네, 저를 이렇게 붙잡고.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 학교가 들어오면 저희 아이가 마음 놓고 놀이도나 이런 데를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저런 애들은 어디다 따로 이렇게 사람 없는 데다 이렇게 모아놔야 된다. 사람들이랑 섞이지 않게 따로 이렇게 모아놔야 된다. 왜?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따로 이렇게 모아놔야지.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제 관련 기사를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양치 의견이 다 궁금해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 봤더니 이미 여기 장애인 시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많아도 학교가 부족하면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 지금 100명밖에 못 들어가요. 학교가 원체 작아요. 탁 없이 부족한 거네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만약에 비장애인분들이 아이가 있는데 학교가 없다. 그럼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학교라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당연히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녀야죠. 그런데 원래 여기가 결국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소유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다가 갑자기 한방병원 세우겠다고 국회의원이 약속을 덜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약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냥 세울 수 없는 건데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주민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거기에 힘입어 왔고 사실은 진행을 미미했었어야 되는 건데 못하고 교육감은 거기다가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보고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공청회는. 그냥 교육청에서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해갖고 괜히 분란만 나고 어머니들 험한 것만 당하게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구나라는 각인을 신켜주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속상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합의회를 받다는 것 자체가 좀 찜찜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합의원을 국회에서 쓴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왜. 뭘 합의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여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네. 한방병원을 강서구에 짓게 되면 교육청에 적당한 학교 땅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제공하겠다. 그럼 앞으로 다른 동네에 학교 생길 때마다 합의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교육감님한테. 그러면 다음에 학교 지을 때는 뭐 해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를 지어줄 때 우리 지역에 뭔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